와, 저 타이어 그냥 뛰네. 강민호가 1등. 자, 이제 타이어를 놓고 외줄 타기. 좋아, 좋아. 침착하게. 호흡하고, 호흡하고. 정말 내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만큼 회복될 때까지. 외주는 한 번 떨어지면 끝입니다. 자, 강민호는 아직 안 올라가고 있고 호흡 조절합니다. 이 중간에 떨어지면 못 올라가요. 전략가시다. 2위가 UDU의 김현영이고, UDT의 이한준이 지금 따라갑니다. 2위 안에만 들어오면 되거든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가야 돼. 올라가. 지금 김현영 기원이 좀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오,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? 자, 강민호는 충분히 쉬었고. 강민호는 충분히 쉬었어요, 지금. 근데 진짜 너무 전략가시다. 이게 호흡을 충분히 골랐어야 되네. 아, 안 돼, 안 돼. 좋아, 좋아. 좋았어. 에이차이 잘한다. 잘 보네. 오, 진짜 힘들겠다. 자, 이제 이한준이 올라갑니다. UDT 이한준. 자, 세 번째로 올라가고. 연준 파이팅! 파이팅! 가야 돼, 가야 돼요.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강민호가 거칠없이 올라가면서. 다 왔어요, 다 왔어요. 거의 종까지 다 왔습니다. 다 왔어. 1등 강민호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와,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네, 만족스러운 경기였습니다. 저희 팀원들한테 제가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와, 못 ces 형님. 박문호도 이제 왜 중타기. 아직 기회 있어요, 박문호도. 이제 2등 싸움. 와, 김혜정이 내려왔습니다. 오!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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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문호 기회 있습니다 이거 잡으면 대박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최대한 호흡 정리하고 따라가자 아 이건 100% 잡을 수 있다 갑시다 이들 갑시다 오 잘하시는데? 격투기 박문호 이한준이 멈춰있는 사이에 외줄문호 지금 참호문호에서 외줄문호로 바뀌었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팔 달린다 좋다 좋다 급하게 하지 말고 자 이한준이 멈춰있는 사이에 꼴디로 들어온 광문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 올라가 다리 쓰라 다리 쓰라 다리 다리 쓰라 다리 갑시다 갑시다 야 거의 다 왔는데 힘이 많이 빠지셨어요 못 올라가 못 올라가고 있어 다 왔다 한준아 다 왔다 지금 팔 힘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광문호가 따라 잡습니다 역전 가자 다 왔다 이한준 화이팅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안전하게 다 왔어 아 이한준 했다 한 번만 할 수 있어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안전하게 했다 여기 2등 싸움이 한 번 더 하나 하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한준 성공 다 광문호가 좋게 됐습니다 됐다 됐다 나이스 와 와 일 진짜 경백 선배 목소리가 없어졌으면 완주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.